랭킹 5 랭킹 5 랭킹 5 그 다음에 공시가 나왔는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왔죠 그게 오늘도 그게 가장 우려스럽긴 해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밝힐 수는 없는 이런 상황들 또 이번에는 또 엠모사에서 LG 노택이 경쟁하나요? 두 회사가? 경쟁 관계이긴 하죠 거기까지? 이제 그럼 엠모사 나와야죠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어림 잡아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더 우려스럽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어차피 카메라 모듈의 강자 어느 정도 대규모의 물량과 기술력 갖춘 업체 우리나라에 두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과 LG 쪽 이 두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그러면 그쪽 말고 테슬라를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테슬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가 팩토리를 4개까지 5개까지 늘려가면서 이제 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나온 테슬라 뉴스를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금액을 25%씩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인상폭 아닙니까? 이렇게 올리는 자신감의 배경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부터 얘기하고 있는 FST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쪽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다는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물론 이제 지금 모델 말고 아마 또 준비하는 차세대 모델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는 더 많은 카메라가 전장 쪽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반증일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1조가 중요한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또 장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또 관건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에 1조면은 네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한 제가 보기에는 장기일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이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주가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간과 그러면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또 1년에 1천억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생각할 수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테슬라 입장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의 카메라의 용도는 더 커진다라는 부분과 카메라 대수가 더 커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럼 공시 나오기 전에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시를 할래야 할 내용을 또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삼성전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긴 맞겠지만 고객사와의 비밀 얘기들 나오면서 두리뭉실하게 또 1개월 내에 제공시 이런 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LG 노텍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아이폰 14이 나올 때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대감은 또 같이 이어지고 있고 하겠지만 스마트폰 쪽에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업황 생각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카메라가 이제 어디 쓰이느냐 라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전장용이나 또 이제 AR, VR 쪽으로 넘어가면서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는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 여기서 대응은 아마 중기 저항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항권 쪽에서는 일단은 좀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다시 한 번 아이폰 14 기대감들 모일 때까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곧이지 않습니까? 9월 7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조금 다시 한 번 비중을 축소하고 다음 달 이렇게 좀 모아져 가는 구간에 다시 봐도 된다? 네 일단은 이게 뭔가 확실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는 그렇게 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모듈 관련 좀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대표님 이것도 뉴스에 따라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걸까요? 네홈시티 투자 책임자와 30일 회동을 한다 그리고 기업 관계자가 여기에 동석할 것이다 국토부 장관과 기업 관계자 그리고 네홈시티 핵심 인사 이 조합으로 지금 구성된 만남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대형사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지만 중소형사의 빨간불은 좀 강한 편입니다 뉴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건설사들은 저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수는 됐고 해외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나 나오는 변화가 가장 큰 핵심은 네홈시티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까요? 일단 상당히 거대한 도시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쟁도 물론 한번 따게 되면 엄청 큰 물량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또 상당수는 중국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시진빅 주석이 조만간 또 방문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거기는 이제 다 대동하고 가겠죠 가뜩이나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있는데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강화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오일머니를 통해서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산후국 쪽에서는 재정이 많이 좋아졌다 그걸 통해서 뭔가 지금 얘기하는 엔지니어링이나 플랜트 쪽에 대해서 계속 또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의 강점은 올해 이제 네홈시티 같은 거대한 도시가 섰을 때 도시의 전력 공급과 관련된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예전처럼 화력발전으로 못합니다 거기 들어갈 원자력이나 또 아니면 복합발전 관련된 쪽의 대응들 이런 쪽에서 국내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면 또 이제 혹시나 그러면 어떤 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수도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관계시설 다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또 담수화 프로젝트의 강점이 있고 거기다가 원정 관련된 모멘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두산중공업 예전에 두산애너빌리티죠 이런 쪽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수주가 안 나와도 기대감은 계속 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엔지니어링의 강점이 있는 해외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 원자력 관련된 회사 이게 더 눈길이 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늘 들썩임이 있는 중소용주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쪽은 하청의 하청 쪽이죠 원청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일단 국내 대기업이 먼저 수주를 따와야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너무 미리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큰 그림 그리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먼저 보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또 물론 과거에 해외 플랜트로 고생은 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고 그럼 계속 눈길은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도 좀 많이 올라서 일단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많이 올랐죠 네, 여전히 과거의 부진을 많이 털어내고 지금 움직이는 변화다 그러면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도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장 경쟁력 핵심 키워드로 이 안에서 봐야 되는 건 그럼 대표님 기술력일까요? 중국과의 대규모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쪽? 네,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는 조선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건설도 그렇고 어떤 플랜트 쪽도 일단 중국과의 경쟁은 계속 붙을 겁니다 그런데 강점은 그쪽은 인력으로 그러니까 인력 단가 싸움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인건비 중심으로 보여주는 어떤 변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더 기술력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다 보니까 어디서 먹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싼 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중국 쪽으로 수조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쟁력을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한국이 우위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원래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이러고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다 조금 더 그쪽으로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코멘트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희 건설주 두 번째 키워드로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저출산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그 관련주의 흐름을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대규모 정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오늘 오전장의 시세를 어떻게 볼까요? 서울시 그때보다는 탄력도는 좀 약한 듯한데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쏟아왔던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몇 조 단위의 돈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의문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정책으로 뭘 한다고 해서 저출산의 개선은 절대 안 돼요 사는 게 나아져야죠 팍팍한 게 좀 나아져야 그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이죠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해서 결혼해라 결혼해서 애 낳아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사유 권리 침해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7명이라는 얘기는 결혼도 하나 거니와 거기다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를 갖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현실이 이게 먼저죠 그런데 이거는 연결고리로 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대책본부를 세웠다 돈을 쏟아붓는다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일단 부동산 가격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여러 가지 고용 안정까지 나오는 얘기들 이게 다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대한민국의 경쟁력까지도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경쟁력 완전히 인구 소멸로 가나요? 안 되겠죠?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이제 뭔가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면 또 좀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전인구의 또 한 30%는 해외 유입 이민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생산력이 떨어지다 보면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요하겠죠 조금 더 당장 보이는 수혜주가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서 찾아야지 투자 아이디어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출산 관련주는 잊으십시오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뭔가 한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현실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이거는 수요가 주는 겁니다 이쪽 산업은 보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생산선을 누리기 위해서 자동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노령화 관련 쪽 이런 쪽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다시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또 연결고리가 결국은 다시 로봇으로 가는 걸까요? 그쪽이죠 그쪽이 해답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자동화 쪽에서 점점 더 예전에서 자라는 라인을 가지고 계속 또 연결을 할 때 시키는 종목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쪽에서 첫 번째로는 SFA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눌림목 오다가도 변화 나올 땐 금방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계속 확인하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즈넥스택이라고 해서 모션 제어기의 강자 이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챙겨보면서 차라리 저출산 대책은 이런 게 맞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해지로 좀 묶인 종목 가운데 여기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왜 묶이나 봤더니 펄프 가격, 그리고 기저귀 많이 쓴다 물티슈 많이 쓴다 이거랑도 엮이더라고요 거래량이 조금 눈에 띄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던 저출산 관련주는 아니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냥 시장이 테마 좀 안 들어가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테마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파세 시세가 낮으면 준비해야 된다 수지, 그러니까 보유자 보시면 휴지 한 번 더 쓰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저출산 관련 쪽은 전혀 아니다 펄프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 펄프 관련된 회사 직접적으로 생산한 회사는 물인 PMP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관되면서 펄프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회사는 이 회사 딱 하나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쪽은 그냥 시세에 적고 아예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잘못하다가 고점에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키워드는 잊어라 만약 간다면 한 단계 넘어서 자동화, 고령화 이쪽으로 키워드 잡아보자 라는 조언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저희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낙폭 과대주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 하나가 게임주이기는 한데요 게임주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놓고 보면 넥슨게임즈만 홀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게임주에 대한 신작 전후의 반응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넥슨게임즈 왜 이렇게 소외가 크게 받는 걸까요? 실망이 큽니다 예전에 넥슨게임즈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왜냐하면 히트란 게임이 히트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투가 나왔겠죠? 네 그래서 히트란 쪽은 넥슨이 좀 알아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RPG 쪽에서 명맥을 이어갔던 대표적인 게임이고 이번에 회사가 발표했던 게 과금 요인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게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면서 초기에는 베타 서비스 할 때는 반응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전 예약 보니까 좀 분위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급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전 예약하면서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나오는 게임에서 보통 저희가 팩이라고 하는데 게임팩 같은 경우도 회사 측이 얘기했던 거와 좀 다르게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그리고 또 베타 서비스 때보다 훨씬 더 3D로 구현되는 환경들이 유저들이 초기 접속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죠 그런 상황 쪽에서 과금 체계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게임 나오자마자 반응들이 영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로 주가에 영향되는 여파로 좀 나왔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출시가 되면서 초기 반응들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매출 순위는 초기다 보니까 1위는 잠깐 찍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니죠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또 하나 부정적인 관점이 높았다는 솔직히 유저들의 반응이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RPG요 이제는 지겹습니다 매번 다 똑같아요 똑같이 내 캐릭터 만들고 가서 장비 있고 칼 갖고 해서 몬스터 잡고 이래서 떨어지는 거 가고 레벨업 시켜야 되는데 또 돈 들여서 또 레벨업 이거 그래서 NC소프트의 게임들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이제는 이거는 한국의 게임은 이쪽을 탈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게임컴에서 나왔던 독일에서 열리는 3대 게임 회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쪽에서 의외로 깜짝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인데 피의 거짓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피가 뭔지 아세요? 진짜 피요? 영어로 피? 너무 과격해지신 거 아닌가요? 아무리 게임이라도 아니 아까 영상에서 막 몬스터를 막 잡고 그래서 그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너무 게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과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피의 영어로 피 피의 거짓이라고 이번에 발표하고 거기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쉽게 말하면 피노큐 그러니까 지금 동화 속에서 구현되는 예전에 한 18세기 영국의 분위기를 약간 좀 그로테스크하게 게임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아 예 느낌이 좀 왔어요 네 딱 보는 순간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어디다 뒀더라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저는 이전부터 콘솔 게임에서 성과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게임조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라는 말을 정말 몇 달 전부터 해주셨거든요 그 향방을 가를 그 무언가가 실물이 좀 잡힌 건가요? 피의 거짓이란 트레일러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씀하실 겁니다 그만큼 탄탄한 과거에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보았던 RPG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집중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집중할 수 있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오늘 잘 랭킹 5가 아니라 오늘 랭킹 게임 5 한 번 저희 대표님과 신작 랭킹 5에서 유망한 거 한번 트레일러 영상 보고 코멘트 받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봐요 아 그럼 플레이스테이션 깔리고 하는 겁니까? 예 승자는요 전화 연결해서 그러면 그쪽으로는 지금도 공략 포인트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도 RPG 게임 나오는 거는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쪽에서 콘솔 게임이 변화가 돼서 거기서 그만큼 어떤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봐야겠다는 쪽에서 네오이즈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재미가 있고 새로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어제부터 좀 들썩임이 강했습니다 이 안에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슈와 함께 점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OCI 회원국 중에 해외 응급자에게 음속확인서를 요구한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가능했을 때 어제는 카지노 오늘은 면세 쪽이 특히 강하거든요 이 가운데서의 순환매를 활용해도 될지 조금 더 다른 시각 가져도 될지 대표님 궁금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는 이제 놔줘야 될 때가 된 거 아닐까요? 같이 가야 된다? 네 같이는 가서 방역은 계속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계속 챙겨야 되겠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 물론 아직까지도 10만 명대고 일본은 보니까 아예 집계를 안 하더라고요 이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코로나 수 증가 폭에 따라서 관련 주의 리스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이제는 아니다 끝났죠 끝났고 거기다 이제 지금 어떤 성역을 가졌던 부분을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대표적인 게 PCR 검사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PCR 검사하고 해외 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마지막 날 걸렸습니다 PCR 검사에서 걸리면 못 들어오죠? 그러면 2주 연장이나 뭐 이렇게 또 연장이 돼서 거기서 그냥 해외 체류 더 해야 되고 그러면 한국에 휴가 끊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팀장님 이러면서 그럼 2주 동안 연장되고 거기 비용 또 추가로 되고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런 것 때문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업계의 입장 쪽으로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수혜가 받겠다는 쪽에서 아마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한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없어져서 가야지 라고 딱 해서 환전해야지 보는데 한율이 관건이 되겠군요 네 너무 높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만 좀 확인이 어느 정도 원화 강세가 자리 잡는다 그러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게 거의 뭐 바다권의 어팡을 보이는 롯데관광 개발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별적으로만 봐야 되는 리오프닝주 마지막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다섯 개 오늘 봤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게임주일까요? 궁금합니다 원픽 제시해 주시죠 네 괜히 울컥했던 저출산 관련주 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 네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벌어진 현상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저출산 관련된 그래도 경쟁력을 앞세울 수 있는 아즈넥스텍 같은 경우가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지금 실적 대비는 좀 비싼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목표가 한 16,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대죠 그리고 11,000원대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받아 봤고요 지금까지 랩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